지금 내 몸이 헷갈리 벗었는데 이걸 딱 잡아 얘가 그래서 뛰다가 내가 불안할 것 같으면 잡아주고 뛰고 아니면 놔두고 뛰고 나한테 한 번 해봐 에이 형 왜그래 형 형 뭐하세요 그쵸 느낌 되게 많이 뭔가 좀 느낌은 다르지 얘가 워낙 물침대가 돼 그게 아니라 나보다 정이 들었어 정이 들었어? 어 이틀 동안 얻고 하다 보니까 스킨십이 있다 보니까 정이라구나 아 뭐야 형들아 너 너 조평수 났는데 작년도 참편하고 조 에이 그러지 마 너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형은 희등 카드라고 했어 완전 기대하고 있어 희등 카드는 맞지 숨겨버리고 싶은 카드 예선전에서 챔피언과 맞붙게 된 연무 아니 붙어도 어떻게 이렇게 붙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tu ệu 과연 현무는 챔피언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? 설마 챔피언 잡는 거 아냐? 아 어떡하지? 체력보다도 이거는 오늘 공부한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천재 차이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경기장은 가봐. 가보고 얘기해. 일단 훈련을 해보세요 형. 효진이가 잘해줬어 그동안? 하루 동안? 하루 만에 너무 가까워진 거 아냐? 여기 달라. 인천공항에서 봤을 때랑. 싸울까? 싸울까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잖아 할 말이 있냐고.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지금?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고. 어? 나한테 화내자 지금?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. 말대꾸 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가까워졌냐고 효진이랑. 머슴으로 보낸 건데. 머슴이었으면 머슴처럼 보냈어. 머슴인데 너무. 그래서 좀. 야 기분이 이상하더만. 슬기야 멀었니 하니? 다 왔어 저기. 와. 이러고 있어요. 스타트. 응. 오 경사 꽤 높네. 스타트. 아 여기 경사가 만만치가 않네. 뛰지 말고 그냥 업어서 올라가 보자. 지금. 으악. 아 저러 그렇지. 으악. 이걸 뛰어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. 응. 어 우리. 여기 장애물 아직도 안 나왔어? 아직도. 장애물 안 나왔지? 장애물. 어머나. 말대꾸고. 이거 어떻게 넘어? 이거 어떻게 넘어? 한 발씩. 넘어. 넌 어딨고. 가석. 전 매달 다. 오빠 어깨 있죠. 그리고 이거를 뒤로 빼면 안 되고. 그냥 시선 보이는 대로. 이렇게. 빼서.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응. 아니 혼자 놓기도 힘든데. 응. 왔어. 이렇게 해서. 니가 다리 올려? 제 다리로 먼저. 올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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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.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. 다리가 너무 싸우면 내가. 어. 옵았어. 억워서 왔어. 이걸 보고 이걸 밟아. 밟아서. 이걸 넘어가. 넘어가서. 아우 더 힘들다 야. 여기 앉아. 그리고 나서. 이게 편하긴 편하단 말이야. 계속 왔어. 은가났다. 고해주세요. 어머 어머. 너무 벌어진다. 너무 벌어진다. 너무 벌어진다.